네,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 그러니까 주도 섹터나 업종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렇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개별 기업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은 그 전에 이어서 이 거래를 연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왕 고래, 오랜만이죠.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인수 이슈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데 그 밖에 스마트폰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의 시장이 조금씩 베팅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뉴스들의 좀 편승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실체가 정확히 있는 기업에 가서 기다리면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지 또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말 이슈가 많았었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돌아보는 데서 출발해 볼까요? 트럼프 트레이딩, 방산과 코인에 이어서 어제는 우크라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식을 선언하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재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도드라셨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동해 가스전 시추지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서 대왕고래가 낙점이 됐다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넥스티를 포함해서 오리엔탈 전공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이 나오면서 모조리 다 윗고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HD 현대 그룹주의 경우에는 HD 현대가 STX 중공업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조건부 승인을 단 이유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STX 중공업이나 모두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선박 쪽에 있어서는 양강 구도로 접점, 그러니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때문에 STX가 HD 쪽으로 옮겨갔을 때 혹시나 한화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납품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독가점 이슈를 조금은 막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달았다라는 거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이미 비만과 당뇨치료제 쪽이 원탑으로 선점을 한 것 같은데 먹는 주사제에 넘어서서 이제 패치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라파스와 대원제약이 같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라파스만 또 급등을 하길래 저희가 2절의 브리핑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왜 라파스만 모를까요? 라는 질문도 드렸었죠. 그런데 오후 2시 정도를 기점으로 라파스는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대원제약 역시나 두 자릿수 상승폭 정말 오랜만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만치료제 시장, 아직까지는 투심이 일정에 쏠리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뜻밖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GI 이노베이션이 면역항암과 관련해서 조금은 고무적인 성과를 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가의 반영이 좀 덜했다라는 거죠. 무엇인고 하니? GI 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물질을 키투르다와 함께 병용해서 임상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 항암치료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 회복이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렵다는 최장암 환자가 심지어 간으로 전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 관회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GI 이노베이션 주가는 그저 강보합권에 머무른 데 그쳤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미뤄봤을 때 이제 정말 항암제는 가고 비만 당뇨 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쏠리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보니 정말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이슈가 산적하고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종목들도 다 다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슈모리에 편승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 근데 이슈모리에 또 편승을 하자니 당장 다음 날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이 또 쉽게 나가지도 않죠. 때문에 어제 저희가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결과는 이슈보다는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가서 길목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또 조언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제 시장 약간은 모서리라고 할까요. 그 모서리 부분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쪽에 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커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요. 또 스마트폰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갤럭시 언팩 행사 성황리에 파리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벌써 반응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링이 그 언팩 행사 하루 만에 중국 시장에서 품절이 됐다라는 건데요. 갤럭시 링은 결국에 정말 반지처럼 혼자 단독적으로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됐을 때 건강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으로 중국 고객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총매제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로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때문에 갤럭시 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체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1등을 기록한 건데요. 2개 분기 연속입니다. 물론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애플이라든지 샤오미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월 시장에서 삼성이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평가가 압도적이라는 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는 우리가 저희 브리핑 시간에서도 갤럭시 링과 관련해서 또 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2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증권과의 분석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계 투톱이죠. 애플도 한번 보실까요? 애플은 아이폰은 무려 기록적인 수준의 판매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월가의 평들이 자자합니다. 일단 애플 스스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애량이 전년에 비교했을 때 무려 10% 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이죠.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원하는 고객층의 기대가 크다라는 건데요. 이런 의견에 있어서는 월가도 같이 결을 같이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모건 스텔리는 이런 이유로 애플을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루프 캐피털은 무려 목표가 300달러까지 내놓으면서 월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LG 이노텍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BH와 파인 엠텍까지 어제 그렇게 테마성이 짙을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새로운 것 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좋아질 것에 환호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폰 수요 회복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해도 괜찮을지 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까지 잠시 뒤에 점검해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실적 본격적으로 개화가 됩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현대차 LS 일렉트릭은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현대모비스와 기아 그리고 LIG 넥스원 효성 중공업까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의 시장에서 그나마 하방을 지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실적 관련해서도 조금은 기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그 밖의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점검해볼 만한 이슈 무엇이 있는지도 볼까요?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 쪽으로 무려 800명이나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원전이죠. 튀르키의 제2원전 수주 경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제 브리핑 시간에 잠깐 봤었던 체코 원전 이슈는 빠르면 오늘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작에서 보니까요. 오늘은 조금 이를 것 같고 한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해서 같이 첨언 드립니다. 끝으로 SK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어요. 알차 반도체 사업을 에코플랜트에 이제 몰아주겠다라는 건데 에코플랜트에 또 상장 이슈가 있죠. 이 상장을 앞두고 캐시카우드를 모조리 붙여준다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두산그룹 지배개편,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함께 조금 예상을 해보죠.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시죠.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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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들만으로 계속해서 이게 계속 수급이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수급이 빠져나가는 다른 쪽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급하게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 반도체라든가 방산, 조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 주도주 중심의 이런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세가 연속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에 너무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의 어떤 반도체 실적 발표라든가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대형주, 주도주 중심의 어떤 매매를 주속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편승을 하지 않으면 물론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다음 주부터 그리고 오늘은 TSMC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실적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굳건한 기업을 보자라는 건데 두 분 다 지금 반도체 얘기해 주셨거든요. 혹시 종목도 그러면 반도체 보시나요? 반도체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에서 좀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저는 LAZ NEXT1을 좀 생뚜막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산이요? 네, 네. 어제 신고가 24만 5천원 신고가 경신을 좀 했고 최근에 기대 수급들이 안정적인 방산 수주, 여기 더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측면들. 이 이외에 7월 말 예정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일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원. 근데 8월 MSCI 정기 지수 편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31일까지 시가총액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 편입을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5조 8천억 원, 유동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9천억 원을 충족해야 되는데 약 6천억 원이 현재는 좀 모자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편입후보고 최근에 이런 수급 동향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때 약 6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아마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더욱더 7월 말 로봇 관련 사업의 어떤 모멘텀, 어떤 향후의 사업 전략 가시화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증권사 리포트는 한 26만 원대 목표 주가를 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 30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LIZ 넥스원은 조금 아이러니해서 기억이 나는 게요. 당장 2분기 실적은 컨셉을 좀 하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려잡길래 여기에 대한 것들 어디서 기인하는지 봤더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은 하반기에 좀 보는 거고 이번 기회는 일회성 비용이 조금 소멸된다라는 점에서 2분기 쇼크가 나와도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업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도 좀 생뚱맞게 지수사를 HD 현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HD 현대는 아시다시피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이라든가 전력기, 변압기 이런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을 자회사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실적의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밸류체인에 대한, 밸류체인이 아니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HD 현대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70% 이상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그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실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HD 현대라는 그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자회사 중에서 조선 자회사들 최근에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이슈들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자체는 좀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HD 현대 어떤 수익성 개선에 좀 역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자회사 중에 오일뱅크가 있는데 오일뱅크가 정제마진이 급격하게 좀 축소가 되면서 오일뱅크가 살짝 수익성에는 좀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드라이빙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면서 개선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선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리이라든가 이런 업황 자체의 호조로 인해서 이런 부진함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HD 현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가 HD 현대 그룹주에서 보면 지주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어제 STX 인수건이 있어가지고 조선 해양족을 보실 줄 알았는데 마치 두산그룹처럼. 네. 그 이슈의 어떤 당사자보다는 지주사를 보자. HD 현대, 다만 그 오일뱅크는 조금 유의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삼성전자도 링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도 하반기 AI 인텔리전스 적용된 애플. 나오면 사실 거예요, 대표님은?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S24로 바꿨기 때문에 아이폰은 저는 아직 쓰기가 좀 불편해서 물론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만 한번 좀 기능에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스마트폰 시장의 취의를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언팩 행사도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단순하게 이제는 좀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사업이 좀 시작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최근에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2회 연속, 두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을 지금 1위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애플의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출하량들이 좀 더 급격하게 좀 증가했던 부분들. 중국에서 아이폰 1호 모델의 할인 정책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지만 아직 AI폰 전쟁은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된 셈이죠.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 신규 시리즈를 좀 출시할 예정인 애플의 어떤 선전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륨보호통신의 이런 2024년도,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생산 목표치가 9천만대. 네, 10% 상향도. 그렇죠. 지금 근데 2분기 출하량이 4,520만 대의 2배 육박하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은 하반기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을 좀 크게 반영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이 9천만대라고 해서 이게 다 연말까지 판매를 할 것인가. 이 관점은 아직은 우리가 좀 생산 판매량이라든가 흥행 기조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은 맞지만 충분히 AI 전환에 따른 어떤 대기 수요 내지는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삼성입니까? 애플입니까? 두 가지 다 저는 양분해서 좀 봐야 된다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은 삼성전자 양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미 AI폰 출시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폴더블 관련된 매출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애플량 비중을 갖고 있는 애플 밸류체인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아직 수급도 역량 관점에서 크게 주가로 좀 반영된 측면이 없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는 LG노텍이라든가 BH의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좀 일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전 고점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 투자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단순하게 BH를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FRPCB, RFPCB에 관련된 매출 부분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은 3분기 일부 반영 그리고 4분기의 확장 반영 효과를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저는 BH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수요는 실체가 있는 거지 기대감은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쪽 수요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미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8%, 5월달 8% 늘었습니다. 그래서 9,400만 대를 현재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커지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의 어떤 상승률 자체를 중국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11%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0.7%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일단 중국 시장이 어떤 성장 수혜를 거의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폴더블인데 이 폴더블을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고 있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2년도 기준으로 천만 대를 판매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중심으로 해서 폴더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과제가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아이폰 폴더블을 좀 출시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시장에 아이폰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아이폰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아이폰 교체 수요가 도래를 하고 애플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되면서 교체 수요가 또 빠르게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2026년도까지 좀 길게 보시게 되면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셨고요. 각각의 관련 주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 요즘 지배구조 이슈가 뜨거워요. 네, SK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기사를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쭉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에 수혜는 가장 윗단에 있는 그룹주가 아닐까. 두산도 결국에는 로봇이 밥켓을 품었지만 그 로봇을 또 품고 있는 게 두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장 큰 수혜는 SK지주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 지주사의 사업재편 부분들이라면 이익들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룹 내 전략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두산과 SK는 약간의 전략은 좀 다르지만 SK의 경우에는 SK에코플로니트, 옛날 상호명이 SK건설이죠. 여기에 관련된 상장 준비를 위해서 일단 외형을 확장시키고 알자 자회사들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외형 가치를 확대시켜서 상장 가치를 크게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과 이점들을 잘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딱히 오늘 SK가 움직이지는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했다면 좀 확실해질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SK그룹주의 움직임은 지난번 두산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